와 진짜 핫바 아 배아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고스트페퍼 라면과 완전 매운 불닭 산낙지 다리 준비했고요. 사이드로는 산낙지 계란찜 젤리 에이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스트페퍼에 베트남 고춧가루와 베트남 고추들도 이렇게 넣었어요. 나 오늘 죽을 예정. 그럼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을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어우 냄새가 장난 아닌데? 고춧가루가 막 이렇게 붙어있어. 고춧가루. 고추. 고추. 오스티페퍼의 4배정도 되는거같아요 와 진짜 맵다 하나 뜯어서 고스티페퍼먹다가 불닭산악질 먹으니까 그나마 조금 달콤한 느낌이 나는건 뭐일지? 고기 장난아니야 일단 다리를 몇개 좀 자를게요 너무 크니까 너무 매워 낙지 진짜 맛있다 덮어서 아 그래도 안할수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료 먹어야돼 오늘의 음료는 젤리에이드 와 진짜 맵다 산낙지를 고스티페퍼에 올려서 같이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매워 쏘영님 고스티페퍼 영상이 보고싶으신다면 옆에 여기 눌러주세요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매워서 안되겠어 너무 매워 이거 외장약을 먹어야할거같아 일단은 산낙지를 쭉 뽑아서 와 제가 웬만하면 참거든요 와 너무 매워 일단은 다리 사서 고추랑 베트남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진짜 못먹겠어요 너무 매워서 아이스크림 좀 가져올까 앗 앗 차가 오늘 제가 고스티페퍼라면이라 불닭산낙지를 잘 먹었는데 오히려 평소에 좀 맵게 느껴졌던 불닭낙지가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맛있데 다음부터 조금만 느껴요 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흡